영화 밀정 안녕하세요. 배우 한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밀정은 1920년대 말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서 경성으로 폭탄에 들어오려는 의열단과 이를 막고 쫓으려는 경찰과의 숨막히는 암투와 회유, 교란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. 저는 그 안에서 유일한 여성 의열단 영계순 역할을 맡았습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단 내 가족. 두 번째는 살아오면서 갖게 된 신념. 세 번째는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꾸리게 될 가정.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.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보고 싶은 그걸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